이번 사연은 결혼하고 나면 자기 아버지처럼 변할 것이라는 예량에게 파혼을 선언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여긴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하며 여자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미친놈이 아직도 있나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량의 말을 듣고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남친 말이 참 어이가 없었는데 남친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더군요. 남친의 태도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정이 들었고 남친의 좋은 점도 있었지만 파혼 결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런 말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았죠. 저와 남친은 둘 다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양가 집안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결혼 준비하는 동안 큰 마찰은 없었어요. 남친은 성격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무슨 날이 되면 선물도 할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남친은 술자리도 자주 가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점도 남편감으로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상견례를 했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남친은 집안 장손이에요. 명절 때 남친은 시골에 있는 본가에 가 있었고 저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절 당일에 남친과 통화를 하는데 저는 남친에게 외가에 안 가냐고 물어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본 것이었는데 남친은 신경질적인 말투로 외가에 외가냐? 여자는 결혼하면 명절에 친정 가는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그렇게 정색을 하냐고 했더니 남친은 제가 답답한 소리를 하는데 자기가 화가 안 나겠냐 하더군요. 남친은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는데 같이 음식을 해 먹으면 남친이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 하려고 하면 남친은 저를 말렸습니다. 음식을 본인이 하더라도 저에게 설거지를 시키지 않았죠. 남친이 명절 보내고 서울 올라와서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는 집안 장손이기 때문에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하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남친은 자기는 결혼 후에 자라면서 배운 대로 행동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 후에 가부장적인 남자가 될 것이고 저는 자기 뜻대로 따라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여자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자기 인생은 없다고 생각해야 하며 아이 키우고 시댁 식구들 공경하며 사는 것이라는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순간 저는 남친이 나랑 결혼할 마음이 사라졌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는 남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면서 어머니나 작은 어머니들에게 측은한 마음 같은 것은 든 적이 없었냐고 물었더니 남친은 여자니까 당연히 그런 건데 뭐가 불쌍해 하더라고요. 이 말 듣고 남친과 헤어질 결심이 바로 섰지만 남친의 사상이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결혼하고 나면 나는 일도 그만둬야 해? 하고 물어봤습니다. 남친은 요즘 맞벌이 안 하는 집이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 하더라고요. 남친 말을 요약하자면 이거였어요. 우리는 맞벌이를 해야 한다.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며느리는 발벗고 나서야 한다. 반반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결혼할 때 여자 쪽에서 어느 정도는 해와야 한다. 시골 사시는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하는데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연애 초반에 남친은 자기와 연봉이 비슷하다고 저를 많이 인정해 주었거든요. 커리어를 쌓아가는 여자가 멋져 보인다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따로 있었나 봅니다. 실망은 잠시뿐이었고 남친 말하는 게 우습더라고요. 재밌는 구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남친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살림은 나 혼자 다 해? 그리고 아이 키우는 건? 하고 물었더니 우리 엄마도 아빠랑 같이 농사일 다 하시고 집안일 다 하셨어. 우리들도 엄마가 다 키우셨고. 이러더군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말했더니 난 아버지를 존경해. 우리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지만 남자로서는 멋진 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친은 평소에 자기 아버지에 대해 나쁘게 말한 적이 많았거든요. 아빠가 엄마 고생시킨다. 술 먹고 사고를 친 적도 많다.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아버지를 존경까지 한다네요. 이기적인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아버지를 존경할 수도 있겠죠. 자기 아버지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아내를 부려먹으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니 그것도 능력이라고 치면 부러울만한 것 같아요. 남친 또 하는 말이 지금까지 우리는 연애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공주대접을 해줬지만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거야. 결혼은 현실이고 여기는 대한민국이잖아. 하는 거예요. 정말 욕도 아까운 놈이란 걸 너무 늦게 알게 되었다는 게 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남친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해주어서 저에게 선택권을 주었으니 말이죠. 남친은 결혼 날짜도 잡았으니 제가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전날에도 파혼한다는데 제가 그때 파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건 남친의 큰 착오였죠. 저희 아빠는 가정적인 분이라 저는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남자친구의 평소 행동으로 봐서 결혼하면 저희 아빠와 비슷한 남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고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없다는 뜻이겠죠. 저는 파혼 결심이 확고했지만 남친에게 재미삼아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내가 싫다고 하면 생각을 바꿀 마음은 없냐고요? 그랬더니 남친은 어이없다는 듯한 말투로 당연하지. 여긴 대한민국이야. 다들 그렇게 살아. 결혼하면 나는 변할 거야. 나중에 네가 놀라지 않도록 미리 말해주는 거야. 했습니다. 선심 쓰듯이 말하는 남친에게 미리 말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저는 남친에게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남자랑 결혼하겠어.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나이도 있으니까 각자 맞는 사람 찾아야지. 이렇게 말했더니 남친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남친이 당황한 것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친 말대로 여긴 대한민국이고 자기 같은 남자와 결혼할 대한민국 여자는 없다는 걸 남친이 모른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남친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웃는 표정으로 후회 없겠어? 하고 묻더군요. 후회는 무슨 대한민국 여자 중에 자기 인생을 진흙탕에 밀어넣을 여자가 있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오려는데 남친은 결혼 진행 중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하더군요. 결혼 후에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했죠. 너도 네 생각을 결혼 전에 말했으니 나도 내 생각을 결혼 전에 말해주는 것이 예의라 생각한다 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오자마자 저희 부모님께 남친과 얘기했던 거 전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좀 놀라시는 것 같더니 결국 저희 부모님도 웃더라고요. 그런 놈인 줄 모르고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며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며칠간 남친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남친은 결국 저에게 욕을 했어요. 남친은 제가 어디 가서 자기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냐고 하길래 너 같은 이상한 남자는 대한민국에 흔치 않다고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했대요. 저희 엄마는 저에게 들었던 얘기를 하셨는데 남친 어머니는 여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했다네요. 저희 엄마는 어이가 없는 와중에도 그런 남자에게 딸 시집 보낼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남친 어머니는 계속 저를 설득해달라고 했대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엄마는 애들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할 테니 그리 알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돈 다 벌 테니까 너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애나 봐 남는 시간에는 운동이나 하고 이런 남자여도 싫을 것 같은데 맞벌이는 해야 하고 집안일과 육아는 네가 다 해 이런 말을 하는 남자와 누가 결혼할까요? 남친 말대로 여긴 대한민국인데 말이죠. 남친이 말한 대한민국은 지구에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보네요. 다른 별에도 대한민국이 있나봐요. 미친놈입니다. 가끔 비상식적인 말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스니님이 바로 결단 잘 내리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결혼 전에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인 것 같나요? 그럼요.